6.25 전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그중에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라는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12번을 뺏고 12번을 뺏기는 24번의 전투가 뺏고 뺏기는 전투가 있었던 게 없죠. 열흘 만에 1952년 10월 5일부터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흘 동안에 중공군 3개사단 우리 9사단 지금 백마사단.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느냐 하면 그때 참전했던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하도 시체가 많아지고 마대자룩에 시체를 담아서 뒤로 빼는 것이 후방으로 보내는 것이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하도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팔다리가 절단 난 사람을 제외하고 뼈가 이 정도 부러졌다 하는 사람들은 후송 자체도 못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우리가 포탈을 백마고지라면 여러분들 철연평화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철원에. 엄청난 철연평화에 딱 365고지, 360m의 고지가 있죠. 거기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 철연평화가 다 보여서 북한군 전차가 오질 못하죠. 거기서 감재 관측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들어온 요충지니까 그것을 뺏기냐 뺏기냐 이게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좌우지로 중요한 그런 지형이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그 백마고지가 하도 포탈을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쏜 포탈이 25만 발, 중공군은 6만 발, 30만 발이 그냥 열흘 동안에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무뿌리 없이 다 민둥산이 돼버렸고 그 높이가 10m가 떨어져요. 10m가 낮아졌대요. 그래서 마치 백마, 하얀 말장둥과 같다 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때 중공군은 1만 명이 죽었고 우리도 3,500명이나 사망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6.25전쟁의 결과고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국가입니다.